오직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빛나는 가치를 실현하는 주식회사 명시네이텍 넬피아임은 명시네이텍의 특허받은 기술로 개발된 젤경화 및 손발 케어 전용 LED 기기로 여름철 특별한 손발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들과 네일 전문 업체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먼저 넬피아임의 젤경화 기능을 살펴볼까요? 우선 기계 전원을 연결하고 파워버튼을 누릅니다. 그 다음 젤경화 버튼을 눌러 기계에 손을 넣으면 큐링이 시작됩니다. 다음으로는 손발 피부 케어 기능을 살펴볼까요? 먼저 스킨케어 제품을 피부에 발라줍니다. 후 스킨케어 버튼을 누른 뒤 기계에 손을 넣으면 자동감지 센서가 피부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3분간 케어가 시작됩니다. 넬피아임의 LED 특수 파장은 피부 깊숙이 직접 착용하여 손상된 콜라겐 생선과 피부 개선을 도와줍니다. 또한 사용시간을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원하는 만큼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는 타이머 기능 위생을 생각한 살균 기능이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높여줍니다. 넬피아임 빛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명신에이핑만의 특별한 기술을 경험해보세요. 태풍? 자세가 세Est